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쇼봉의 루키민 이 클리어한 데이터로 시작하면 되겠지 싶은데 어 일단 시작부터 뭐가 좀 다르긴 하네 여기 구덩이에 들어가 있던 주먹밥이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데 얘 먹으면은 아하 누겨라 점프 아하하하하하 점프도 묵직해지네 그럼 이거 이대로 저쪽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다시 할래 어 여기는 그럼 구멍이 아 별 상관없이 그냥 뚫리는 구멍이었고 여기가 그러면은 똑같이 애가 와서 나는 뛰어넘 뛰어넘고 이 다음에 어 어 예 여기가 아니라는 건가 아 그렇지 스프링을 중간에 한번 튕기면은 끝까지 안 날아가긴 했었고 가시 뒤쪽으로부터 아예 저렇게 벽으로 막아놔가지고 이쪽 아니라고 어필을 하네 그럼 우리 살짝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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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튕겼으면 아마 산까지 날라갔겠지 이렇게 이거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폭죽도 이쁘네 살짝 아 이게 이이이이이게 나 앞으로 가지 않았냐 하아 판정 한번 빡빡하네 이것도 하하하하 터지는 건 못 보네 그래도 호 아니 아니 처음에 어떻게 한 거야 허 허 에에에 천장을 뚫어버리면은 앗살이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는 판정이구나 그럼 안닿게 이렇게 하면 되겠고 보내줘야 어 나 저거 확인하기 싫어 지금은 이제 세이브 찍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긴 할텐데 여기서 어 안되지 앞에 1회 차트했던 커맨드를 넣으면 되나 위에 위에 아래 아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B A 는 아닌 것 같고 위 아래 아래 왼쪽 왼쪽 그 잘 못진 것 같은 것도 아닌 거 같고 이것도 발판이 조금 빨라졌는데 으으으로 빨빨빨빨 그리고 얘가 대각선 방향으로 날아가고 앞에 3칸 4칸 정도 되는 Пр toddãy howls 저 앞에께 좀 바꼈다 정도고 이 다음 이었지 여기서 넘어간 다음에 아아 그 폭탄 터트렸던 친구 여기서부터 확 바뀌었었지 아잉 어 여기서 이제 우어어어어 아이 귀엽게 생긴 친구가 왜이렇게 뭐이렇게 아잇 뭘 많이 뿌 아 그만줘 말뿌리나 아아 패턴도 다르나 바아로 내려가면은 안되고 아아아아 이거는 좀 많이 죽게 생겼는데 어? 패턴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 빽빽해 아 빽빽해 아하 아까랑은 다른데 조금 그냥 아까 초록색 나올 타이밍에 내가 너무 빨리 재시도해서 그런건가 아야야 지금 아아아아 그냥 먼저 쏘는게 순서가 좀 자기맘대로 자기맘대로인가 이잇 어떻게 가야돼 저거 아암 뜨 뜨 뜨 뜨 뜨 뜨 아앵 좀 지켜볼까? 그냥 한번은 죽어서 지켜보자고 그냥 죽어서 지켜보자고 초록색 와사비거 와사비거자 같은거 뿌리고 강냉이거자 같은거 뿌리고 이거 반복이긴 한데 강냉이거자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뿌리는거구나 아 이걸 파악하면 뭐야 내 손이 안타라지는데 흐흐흐흐흐 야야야야! 이걸로이걸로이걸로! 어어? 생각보다 판정이... 하하하하하하 후하다고 못할 정도로 뿌리네 근데? 어? 생각보다 할만한데? 아 얘도 터지는구나... 그래도 저번에 폭탄 그거보다는 빨리 깼는데 체감상 그리고 여기는? 뭐? 아 중간에 되게 참 맘에 안들게 가시가 배치가 됐네 이거는 심...풀하게 어려운데요 아아 아오 아아오아와와와 아아... 그리고 저 마지막거는 또 밑에 스프링은 뭐 쓰는거 아닌가? 아야 분명...저게 갇히거나 그럴텐데 히히 흡 아아 너무 뛰었다 살짝 아 너무 편안 되면 집중했다가 다시 뛸 라니까 감이 안 온다 살짝 좀 하라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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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에 살짝 감 해놓고서는 왜 왜 왜 이클났네 여기서 더 죽게 생겼네 살짝 살짝 로 삐에에에에 크하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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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다고 하하하하하하 앞에서 그렇게 조심하자고 얘기를 혼자 다짐을 해놓고서는 에휴 아 또 왜 중간에 멈췄을까 후 후 후 이건 아 됐다 후 여기도 그러면은 어떻게 됐었을려나 올라가면은 척추가 부러졌었고 여기 어 아스파라거스구나 지금 자세히 보니까 하얀 아스파라거스를 다 뿔 뽑고 빠르네 무시하게 빠르네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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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밑에 빠지는거 아니 앙앙앙앙 타이밍이 어떻게 된거 이거 일단 그냥 쭉 달리는거 아니고 한번 아야야야야 뛰어주기는 해 에엥 응응 어 한번 밟은 걸 보고나서 으이흥 타는거 자체가 문제구만 그래서 세이브 이렇게 바로 앞에 있고 야 타이밍 임만め 잠깐만.. 왜 이렇게 무턱대고 뛰기만 하는데.. 따.. 딴.. 딴.. 아! 왜 이렇게 점프가 또 안되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지금.. 흡! 호! 아아.. 최대한 높이 뛰어야되나? 호! 호! 아아.. 관성이 있는듯 없는듯 없지 참.. 뭘 있는듯 없는듯이야.. 흡! 헉! 앙! 내가 점프를 늦게 누르나? 지금.. 아니.. 왜 뛰지를 못하니.. 이게 움직이는 도중에 살짝 공중에 떠있는 판정이라도 돼있나? 그럼 생각보다 빨리 눌러야되나? 아아.. 타이밍 참.. 헉! 이건 내가 잘못했고.. 다시.. 헉! 호! 오케이.. 타이밍 한번 감자 보니까 맞다 이거였지.. 그러면은 여기가.. 발파마다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거.. 맞겠지.. 설마 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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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 그냥 가! 아헤이.. 그리고.. 이 언덕을 역주행을 해서.. 저걸 타야되는데.. 바로 안타기 조심하고.. 세이브 먼저 찍고.. 그리고.. 출발.. 여기서도 제법 오래 걸렸는데.. 점프.. 그래도 뭐가.. 어.. 뭐가 많다 또.. 하하하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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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지 그러면은 스프링사도 내가 잘 뛰어서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 착 착 저작 착 착 착 착 아 고정기가 지금 됐다 이러고 어어 오케이 후 고정기 떠서 쫄았는데 아무튼 됐고 어?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왜 있는건지를 모르겠네 여기 떨어지면은? 쇼뽕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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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비켓 쓰레기 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쓱 뽑아가지고 써먹는건데 일단 가는 방식은 똑같겠거니 싶으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고트 어 흑염소 노노노노노노 위로 올라갑니다 커맨드가? 와아아아 이거는 그냥 한번 찍어놔야겠는데 내가 알고있는 커맨드가 아닌데 아예 생전 처음보는 커맨드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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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두번 찍혔어 아무튼 이거 찍어두고 보면서 해야겠다 어메이징 플레이 디스 이즈라스트 트랩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데 아아 살짝 옆으로 틀어지는군 아 어차피 떨어졌어도 뭐 어떻게 먹거나 빠지거나 둘 중 하나 쓰니까 세이브 찍고 살 살 어 됐다 뭐 이상하게 튕기긴 했는데 그럼 여기서 세이브를 찍어두지 일단 이게 내가 편하니까 찍어두고 다시 와서 여기서 이제 알 알? 알이 아니지 위를 눌렀었지 여기서 위 그리고 잠깐 R? 코드에 R 들어갔는데 일단 한번 쳐보자 위에 X R에 B L Y R 누르면 리세단인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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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눌러도 여기서 그냥 끝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봐 위 X 아래 B L Y R 예 이번엔 또 뭐가 있나 이번엔 또 뭐가 있나 자 이게 퍼즐? 퍼즐 상태가 있었지 않았나? P 이러고 여기서 퍼즐가 걸리나가 문젠데 어 걸린다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해보자 위 X R에 B L L 들 오 안 된다 그고 에이 에헤헤이 퍼펙트 클리어 퍼펙트 클리어 지금 보니까 되게 자신감 넘친 Prettyume으로 브이 하고 있었네 아 귀엽다잉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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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헤이겐 처음 초회차 플레이 때보다 금방 끝났는데 하하하하하 아 아무튼 이렇게가 끝이겠지 뭐 한 번 더 세 바퀴째가 있는 건 아니겠지 이젠 아는 얼굴들지 처음 초회차 때보다는 확실히 저 탐막도 뜨겁고 중간에 까는 길도 좀 많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지 여기서 제일 많이 죽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열차 타고 넘어가는 거 이건 생각보다 괜찮았고 스프링에 닿자마자 쉬프트 한 번 누르면 알아서 조절되는 격이었으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에 철로 끝자락에서 점프 한 번만 뛰어줬으면 됐었으니까 마지막 흑염소는 뭐 킬을 숙지한 상황이면 나름 금방 풀었지 실제로도 금방 풀렸으니까 대결 이런 거 푸는 거에서는 마우스 써서 벽 움직이게 됐던 게 그게 제로래에 걸렸었으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뭐 금방 했지 유 퍼펙트 쇼 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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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이어지는 건 없는 거 가... 네? 응 이러고 타이틀인가? 이 게임은 하트풀이 아니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나오냐 아 쉬프트 음 음 음 아 죽기는 엄청 많이 죽긴 했구나 하하하하 자 아무튼 이러... 여러분 왜 가시가 있나 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쇼봉의 느낌의 하드 모드라고 해야되려나 2회차라고 해야되려나 아무튼 그 때 나오면 또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면 한 번 더 어그런 모드로도 해봤는데 될 것 같네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